안녕하세요. 예금일반의 최강자 이종학 여러분들 또 찾아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주요 금융경제지표에서 세 번째 시간이죠. 주가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환율까지 살펴봤어요. 그거에 비하면 얘는 뭐 주가는 어떤 뭐 그래프 같은 거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주가에 관련된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뜨므뜨믄 있어요. 걔네들을 잘 정리하는 게 관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맵 한번 다시 들어가 보고요. 이 맵에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아 빠르게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주가까지는 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잘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고 주식이 뭔지 뭐 이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 주식이 뭐죠? 주식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모를 수 있죠. 주식 투자 같은 거 관심 없고 뭐 그랬으면은 네 그랬으면은 뭐 주식에 대해서 뭐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볼 테니까요. 또 주식 투자 열심히 해보고 내가 또 뭐 주식회사도 만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내가 아는 걸 확인해보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또 쫓아오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시간 한번 의미있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단원 스토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와 관련해서 주식이 뭐고 주식시장은 뭔지 이걸 보는데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예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장소, 공간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여기를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지수와 경기 변동 그랬습니다. 주가지수와 경기 변동.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면서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수 지수가 형성이 되는데 주식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특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하면은 주가지수가 이제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뭐 거래는 활발한데 자꾸 이제 낮춰서 싸게 판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주가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 같은 걸 많이 취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방식.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있을 때 그 주식에 대해 가지고 주당 얼마씩인지 그리고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숫자는 몇 개인지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액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총액을 그렇게 합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지수할 때에는 기준시점보다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뭐 기준시점을 100으로 놓고 100보다 크면 올라간 거야. 200이면 2배, 1000이면 10배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코스피 시장 같은 데가요. 뭐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2000 몇백 지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80m 1월 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20여 배만큼 시가총액이 늘어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뒤에 가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들을 통해서 이 주가지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더 상세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주가지수가 경기 변동하고도 맞물리죠. 당연히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불경기형 산업으로 짜여져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제가 호황일 때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도 보고요. 주요 국가의 주가지수도 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과 거래 금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 것인지 이것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단언스토리 한번 에피타이저 맛 봤고요. 토바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바보기는요. 자 이제 여기에 주식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식.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회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회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주식회사가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주식발행을 통해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소유권을 분산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분산하는 것이고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가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되고 이들이 지분율에 맞게끔 소유권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 갖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어 요게 이제 자본금 있잖아요. 어 요거를 이제 충당하는 거예요.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 두시면 돼요. 자본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 두시면 됩니다. 어 이 주주들이 결국에는 자본금을 대주는 거죠. 자본금을 대주는데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빌려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투자금이에요. 말 그대로 투자금이라서 원금 보존 같은 게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봐 두시면 됩니다. 이 주식회사는 어떻게 짜여지냐면 요렇게 이제 주주 집단이 있어요. 주주 집단이 있고 주주가 주주총회 같은 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를 만들어내냐면 요렇게 이제 회사 조직이 이제 이렇게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 맨 위에 대표이사를 둡니다. 대표이사를 두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요렇게 한 무대기로 여기다가요. 뭘 주냐면요. 이사회를 꾸려요. 이사회. 이사회를 꾸린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됩니다. 이사회를 꾸려요. 그래가지고 요 대표이사랑 요렇게 대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좁다.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게 이제 자 좀 넓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예 조직이 구성되었을 때 여기 맨 위에 정점에 누가 있다? 대표이사가 있다. 대표이사가 있다는 얘기는 이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사 중에 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요기 옆에 요렇게 다시 한번요. 요렇게 해서 여기에 이사회가 있는 거예요. 이사회가 있고 요 이사회에서 요렇게 대표이사가 선임도 되지만 그렇지만은 서로 간에 이제 견제를 형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견제. 견제. 견제입니다. 견제. 견제 아니고 견제라고 쓴 거예요. 견제. 견제를 해가지고요. 서로 이제 대표이사가 막 나가지 못하게 이사회가 약간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위기순간 같은 때가 왔을 때 이사회를 설득해서 대표이사가 또 추진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선임을 이렇게 주주들이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임직원이 있겠죠. 임직원들로 구성이 되고 주식회사는 하기에 따라서는 임직원들이 다 이제 자사주 있죠. 자사주를 보유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주주들이 이제 가지게 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식을 이제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이 결국에는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윤을 남겼다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획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는요. 주주총회 같은 걸 한다. 주주총회를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의결권을 행사한다. 덧붙여서 덧붙여서요. 배당권도 가져요. 이거 이외에도 많은 권리와 의무 같은 게 주어지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의결권과 배당권이다 라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식회사예요. 이 주식회사가 만들어짐으로써 막대한 자본금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요. 기껏해봐야 개인기업 정도 이렇게 되니까 개인이 출자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기 삼성전자 같은데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아시죠?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요. 돈이 되게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 일가가요. 상속세 낸다고 해서 엊그저께도 보니까 블록딜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이제 대규모로 시간 외로 해가지고요. 블록 단위로 아주 큰 이 어떻게 보면 양을 양이 엄청난 거죠. 이걸 갖다 한꺼번에 거래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블록딜을 했는데 그걸 뭐 몇조원어치를 했다던데요. 2조원? 2조원어치 했다고 그러고요. 이거 저기 상속세 갚는다고 또 전에는 4조원인가를 빌렸대요. 돈을. 아니 그러니까 노는 뭐 단위가 너무 이건 넘사벽이라 뭐 이게 친근감조차도 들지도 않아요. 음 부럽다 뭐 이런 것도 마음이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게 부러우면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남의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정도의 돈이 있지만은 삼성전자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모든 재산을 갖다 털어넣는다 쳐도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몇 프로 갖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큰 글로벌 기업이고요. 그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개인의 투자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없었더라면 그런 회사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라는 이 발명품으로 말미암아 전세계 경제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음 테슬라의 그 저 일론 모스크 같은 경우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그 돈으로 자기 회사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자기 회사지만. 이젠 못 사.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냐. 영향력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그걸 50% 넘겨서 대부분의 주식을 내 걸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런 정도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여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주식회사 주식의 매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요.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차리고 주식회사 이름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증권이란 말은 권리증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권리가 들어가 있는 증서를 합쳐서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된 것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공식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주식회사의 주식은 몇 개 안 되고요. 사실상.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개수는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잘된 기업들만 상장되어서 상장되어서 이 저 공식적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나머지는 장외에서 서로 이제 내가 투자해줄까 뭐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시장이긴 해요. 장외로 멀리 이렇게 봐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시장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개인은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내가 만들겠다 하면 그게 됩니까? 이게 아 이게 안되잖아요. 안되는데 어 내가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도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재주를 부리면 미안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 좋으라고요. 재주를 부리면 그 재주를 부린 성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쉬워요. 그거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면 돼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업을 잘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알미암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내가 살 때의 주가보다 어 팔을 때의 주가가 올라가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잖아요. 이걸 자본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거 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될 법한 기업을 잘 찾아내는 게 또 관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진짜 피말르는 일이고 응? 진짜 하루하루 살얼음판이고 진짜로 뭐 삐끗했다가는 뭐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진짜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읽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못할 바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에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주주로서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커갈 때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엄청 매력적이에요. 나보고 일론 머스크가 되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 그런 천재적인 사람은 물론 뭐 평가는 엇갈리는 평가도 있겠지만 어쨌건 천재성만큼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난놈이죠. 난놈이지. 그거 어떻게 내가 그냥 흉내낸다고 막 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성장해 나갈 때 자본주의 성장에 발 맞춰서 나도 여기에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같이 커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경제를 팽창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내 자산 증식을 하고 내가 직접 그런 큰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했더라도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어때요? 그 과실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그 과실을 같이 나누어 먹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춰보면 그런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발명품 중에서도 아주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원래 발명품이 어떤 한 물건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도 하나의 발명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그냥 괜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평가들을 해요. 주식회사 같은 게 최고의 발명품 아니냐. 인류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도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 좀 이제 알으려면 채권이나 예금 같은 다른 어떤 금융 상품들하고도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주식회사가 자금 확보 수단으로요. 자본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앞에 설명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전성은 되게 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은 주식은 투자니까 원금을 못 건지고 다 날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요. 잘되리라는 법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천하의 삼성전자도 대만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막 그 펼치는 정책 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타격을 입고 있어요. 중국에다 막 뭐 수출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미국에다 현지 공장 만들으려고 하고 이러니까요. 골머리를 알아요. 그래서 야 삼성전자가 힘들어질 리가 있어? 삼성전자인데? 에이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전삼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삼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전 주식을 막 그냥 매집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삼성전자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기업은 남날을 모릅니다. 기업은 남날을 몰라요. 기업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갑자기 무너질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엄청 커질지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그런 예측을 정확하게 하긴 어려울걸요? 그러기 때문에요. 어디 잘못 물리면 진짜로요. 내가 투자한 이 돈을 한 번도 못 건지고 다 휴지조각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치더라도 내가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낮아서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게 이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대신에 터지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행 예금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은행 예금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 예금은 되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 가능성은요. 일반 기업이 망할 가능성보다 낮고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요. 예금자 보호제도 같은 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건데 우리 여기는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금융기관 당 예 일개인에게 이런저런 돈 지불해야 될 돈 다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요. 이건 보험의 형식으로 그냥 보장해줘버려요. 보험의 형식으로 이렇게 보장해주다 보니까 이거는 안전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내 원금을 훼손할 가능성이 정말 낮아요. 금융기관 자체가 망할 가능성도 되게 낮지만 거기다가 내놓고 한 금융기관 당 1인당 5천만 원씩 보장해줄게.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강제 보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성이 매우 높다. 원금을 보존하니까.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가 붙는데 이자가요. 여기 절이죠. 절이. 요즘에는 절이. 중금리가 조금 나타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부 상품만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아직도 절이의 경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제가 이거 매번 설명드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강제 가입시켰던 저축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저축 금융교육 시켜야 된다고 그런 걸 했는데 요즘에 왜 그런 거 잘 안 하나 몰라. 진짜요. 요즘 되게 필요해요. 금융교육이 금융교육이 필요한데 금융교육을 정말 안 시켜요. 그래갖고 이런 거 몰라요. 복리의 마법 이런 거 앞에서 우리 공부했는데 그런 거 어디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어요? 복리의 마법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고요. 그냥 시장에다 내놓으니까 취업하려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한 방 없나? 이런 거 자꾸 찾게 되고 왜 그런 성공 사례 보면 부럽잖아요. 누군가는 성공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쪽박 차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요.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잘 가르쳐 줘야 되고 특히 내가 이거 절대 날리면 안 돼. 이런 돈은요. 저리에 예금이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예금으로 좀 관리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안 주는 게 사실이긴 해요. 우리도 이제 와서 게리직 공무원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건 저 어릴 때만 해도 국가가 나서갖고 저축장려 이래가지고요. 저축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기업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외국에서 돈을 외국에서 돈을 구워오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요즘처럼 기업이 돈이 많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돈이 워낙 부족하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든 소비하지 말고 저축하세요. 라고 권장했고 아이들한테도 저축을 장려하겠다고 무조건 통장 가입하게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50원씩 100원씩 계속 냈거든요. 계속 냈더니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약간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야 진짜 너는 진짜 작은 돈을 그냥 당당하게 내는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귀여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뭐 가난하고 뭐 그런데도 어머니도 저축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용돈 조금씩 아껴갖고 50원 100원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축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가입해줬던 학교에서 가입해줬던 그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인데요. 그 예금 통장에 언제든 내가 뒀다 뺐다는 그러니까 금리가 제일 낮은 종류의 상품인데도 12%였던 게 기억이 정확하게 또렷이 나요. 또렷하게 납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뭐 1% 1% 미만도 있고 그리고 많이 준다고 해요. 3-4% 준다고 하면 사람들 막 몰려요. 근데 그거는 수시입출식 통장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주죠. 그래서 거치식 예금 같은 거 해야지 그 정도 이제 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리가 되다 보니까 아 이자가 너무 낮죠. 그러니까는요. 이거 시세차익이나 혹은 이 기업이 잘 됐을 때 이윤을 창출하면 그거를 또 주주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당금 같은 거를 노리고 주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미국 기업과 달리 배당금이 좀 약해요. 미국은 배당금이 또 세요. 우리나라는 배당금이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시세차익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매우 좀 뚜렷하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면 대박이에요. 진짜 터지면 대박인데 수익성은 높은데 안전성은 정말 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쪽으로 가게 되면요. 채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채권은 발행 주체가 좀 커요. 이게 주식은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요.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지자체 그 다음에 공기업 이런 데들도 막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금융기관도 막 발행하고요. 금융기관이나 금융유관기관 같은 데도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도 발행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사기업은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시장 가장 이제 힘센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코스피 시장이라는 유가증권 시장인데 그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정도급 되어야 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약은 있어요. 제약은 있지만 이 사기업체도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래서 사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막 건달들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채 말고요. 그런 사채는 아니고 여기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줄여서 사채 이렇게도 불러요. 아무튼 이런 건데 요게 이제 결국에는요. 돈을 빌리는 채권이다. 그랬을 때는 돈을 빌리는 이제 차입에 대한 증서예요. 돈을 차입할 때 차입에 대한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차입의 증서고 보통 주식과 요렇게 채권을 묶어가지고요. 우리가요. 유가증권이다. 라고 많이 불러요. 유가증권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큰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이런 데다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 되거든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안전성이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데들은 좀 그래도 신뢰도 신용도가 높은 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보면은요. 안전성이 그렇게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금만큼 예금자 보호제도 같은 걸로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예금보다는 좀 떨어지고 주식보다는 좀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 정도 된다 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도 좀 중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는 이 두 개에서 하나씩 갖고 왔네 시세차 이걸로 들어와 있고 이자 이걸로 들어와 있어요. 배당은 안 주고요. 이자를 좀 붙여주는 게 기본 약속인데 이자가 조금 얘보다는 예금보다는 고리예요. 예금보다는 좀 고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금보다는 그래도 수익성은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세차익은 동일해요. 이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시세차익이 가능해요. 채권도 그런데 이제 주식만큼 대박 터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따져보면 중간쯤 된다. 모든 다 중간이네요. 안전성도 중간이고 수익성도 중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상품은 기본 베이스로 비교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두시고요. 주식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주식이 이제 거래되는 시장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발행시장이 있고요. 유통시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다. 주식을 처음에 찍어내는 곳이 발행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맨 처음에 투자금을 걷어갈 수 있는 시장은 발행시장인 셈이죠. 그렇게 돼서 기업 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처음에 발행할 때는요. 우리도 있어요. 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나도 주식회사로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라는 거를 만천에 알리는 게 IPO. 주식 공개 가 되는 겁니다. 주식 공개. 이래가지고요. 주식을 이제 공개하는데 그거를 기업 공개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기업 공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주식을 어? 다수 대중에게 불특정 다수한테 막 이제 팔을 거예요. 라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는 거예요. 원래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을 발행했지만은 그거는 아름아름 자기들끼리 맨 처음에 최초에 초기 투자자들끼리 나눠 갖고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1인 주식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식을 이제 발행해서 가지고 있다가 있다가 이거 회사가 좀 커졌어. 그러면요. 또 아름아름 투자도 좀 받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또 키워. 그랬다가 이쯤 되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좀 상당히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다수 대중한테 막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도 막 사주세요. 라고 기업 공개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저러려면 공식적인 어떤 시장에 가가지고 거래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공식적인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 거래소 같은 데에서는 국가가 이거를 이제 관여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요건 같은 것들을 매우 까다롭게 해놓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게 이제 기업 공개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기업 공개를 상장과 별개로 따로 떼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 공개와 상장이라고 하는 게 기업 공개와 상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세트 메뉴로 원래는 이제 그런 주식의 공식적 거래 시장에다가 올리면서 리스팅하는 거거든요. 리스팅하는 걸 우리가 상장한다고 그래요. 상장하면서 기업을 만천에 이렇게 탁 오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은 아무나 사고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상으로 삼는 거죠. 이게 기업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진짜로 아 이만하면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한 번 기업 공개를 한 기업이 또 유상으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땡겨가기도 하는데 그걸 유상증자라고 해요.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발행시장에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기업 공개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것이고요. 한 번 이렇게 발행된 주식은 또 사고팔미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주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나 이 기업 주식 갖고 있는데 A 기업 주식 갖고 있는데 이 기업 주식을 팔고 싶어요. 라고 내놓으면 어 나 그거 마침 사고 싶었는데 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탁 사가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매매 거래를 막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 이미 발행된 주식이 어 이제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 유통시장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공식적인 장래 유통시장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아직까지 장래 유통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주식회사다 그러면 장래 유통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이것도 안 되면 자기들끼리 그냥 아름아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나마 이 유통시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그래도 좀 사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장래 유통시장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음 이거가 가장 탄탄한 기업들이 여기 포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유가증권시장이 됩니다. 그게 유가증권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못 갔다. 여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준수하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 원래는 코스닥 시장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라는 걸 본떠서 기존의 어떤 유가증권의 거래 방식과 달리 전자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업들을 어? 이렇게 상장해서 거래하도록 하자 해서 만든 제2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거래소가 그냥 통합해서 다 관리를 해요.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유가증권이든 코스닥이든 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아무튼 맨 처음에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상장됐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주로 IT 기업이 많아요. IT 기업. 우리나라가요 90년대 후반부터 IT 기업을 대거 육성하면서 선진국까지 도약해 올 수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뭐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만들고 이래가지고서는 처음에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중진국 수준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여전히 잘 받쳐주고 여전히 더 성장해서 선진국 오는데 또 기여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또 이제 크게 여기다가 확 또 바람을 일으킨 게 IT 분야예요. IT 분야. 그래서 IT 분야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시장을 넓혀준 거죠. 그러려고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서요. 여기에 이제 IT 기업 위주로 해서 다 이제 상장을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주식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거래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신뢰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하나라도 더 열어주는 게 좋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중견기업이나 아니면은 IT 기업 같은데 성장한 IT 기업 같은데가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까지도 못 진입했던 기업들 중소기업 중에서 좀 우량하다 그래도. 중소기업인데 아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는 데들은 코넥스 시장이라는 걸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갖고 제3의 시장으로 코넥스 시장도 있는데 여기는 다만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우리 일반 개인 개미 투자자들이 막 가서 거래할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왜냐면 중소기업은 진짜 지금 잘 나간다 해도 뭐 변수 하나가 잘못 탁 터지면 그대로 그냥 꼬꾸라질 가능성. 여기에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아직은 취약성 같은 것들을 노정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데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가 운영해 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KOTC 시장은요. 그 업계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KOTC 시장 만들어서 장외 유통 시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 시장을 또 세분화해서 둘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주식회사의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앞에서 이제 조금 언급은 됐습니다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가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자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방안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보는데 자금 확보할 때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가냐 하면 어떻게 가냐 하면 자 여기에서요. 일단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의 발행이 있어요.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주를 모집해서 투자자금을 딱 끌어오는 거죠. 이게 제일 좋죠.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왜냐면 갚아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채권의 발행이 있어요. 채권의 발행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요거는요. 주주를 모으는 건 아니고 이제 채권자들이 모여지는 거니까 돈을 갚아줘야 돼요.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라 좀 부담은 돼요.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을 발행하면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이건 부채로 잡혀요.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돈인 건 똑같지만 그런데 갚아줘야 될 돈이 아니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사내 유보이윤이라는 게 있어요. 사내 유보 이윤 이라고 하면 이것도 자기 자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남긴 이윤 중에서 자기 자본 남긴 이윤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거 중에서 이윤이라고 해서 모조리 다 주주들한테 다 배당해주는 게 아니고 남겨서 재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사내 유보이윤이라고 해서 여기도 자기 자본 요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차입금이 있어요. 금융기관 은행 같은 데로부터 차입이죠. 차입금 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부채예요. 이것도 갚아줘야 될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는데 이 중에서요. 자 이제 색깔을 또 달리해서 좀 가볼게요. 요 위에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는 뭐가 되냐면요. 직접금융이라 그래요. 직접금융. 다이렉트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직접금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직접금융 그러면 주식발행, 채권발행, 사내 유보인 이렇게 나왔죠. 어 그래갖고요. 이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금융기관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끼워주기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없어도 돼.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금융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자금의 수요자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금의 공급자가 다이렉트로 만나요. 그냥 요렇게 해서 자금이 가는 거예요. 공급자로부터 수요자로 이런 형식이야. 물론 이제 중간에 간간히 여기에요. 살짝 증권회사 같은 게 끼기도 해요. 주식발행하고 그럴 때 여기 끼기도 하지만 얘의 역할은 미온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차익금은 좀 달라요. 차익금이다 그랬을 때는 차익금은요. 얘는 간접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간접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간접금융은 자금의 수요자와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자가 있을 때 이거를요.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되고요. 여기에 금융기관이 끼어야 돼요. 금융기관이 반드시 끼는데요. 대표적인 데가 은행이에요. 은행이 끼어가지고 자금 공급자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거고요. 그럼 은행이 이제 자기네가 판단해서 수요자들 중에 골라서 대출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끼면 간접금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건 됐죠. 그럼 외부금융 내부금융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요. 이렇게 가볼게요. 이 색으로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요. 이렇게 보자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사내 유보이온 있잖아요. 이거는요. 아이고 이거 잘 안보인다. 안보여. 잘 안보여. 차라리 빨간색이 낫겠다. 그죠. 자기 자본 아까 써드린 거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냥 갈게요. 보이는 색깔이 몇 개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자기 자본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거는 이제 내부금융이에요. 내부금융. 내부금융이라는 게 자기네 안에서 이제 금융을 한 거잖아요. 자기네 안에 있는 돈으로 자기네가 충당한 거니까요. 이 사내 유보이온이 내부금융이 되는데 나머지 얘네들이 있죠. 여기 주식, 채권, 차익금 이거는요. 외부금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깥에서 돈을 땡겨왔기 때문에 외부금융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이거 구분 잘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채권은 이제 뒤에 가서 더 공부할 거고요. 일단은 주가를 알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얘기를 먼저 좀 구체적으로 다루다가 비교 대상으로서 채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주가지수와 경기변동인데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성과 파악을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주식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창출된 게 주가지수예요. 주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주가지수다. 그래갖고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어 시장이 활성화돼서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 주가가 막 또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야 이거 좀 안 좋구나 지금 상황이. 그러면 좀 이거 좀 뒤로 물려야 되겠다. 지금은 투자할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주가지수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요. 투자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런 것이고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불경기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그건 소수고 대부분은요. 이 호경기 때 기업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막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 전망이 좋다는 건데 왜 이 기업의 미래 전망이 좋지? 그러고 들여다보면 아 지금이 상황이 좋구나. 경제 상황이 매우 좋구나. 아 이렇게 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그 호경기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죠. 주가지수가 올라갔으면 아 경제 상황이 좋아.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혹은 또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아 지금 주식은 빼야 돼. 아니면 어 미래가 전망이 좋으면 아 지금 주식을 좀 사둬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미래의 가치를 또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가지수의 변동은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는 겁니다. 주가지수를 통해서요. 주식시장의 상황은 물론 한 나라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까지 반영해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투자자들의 미래 경제 전망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주가지수를 통해서 경제 예측할 수 있다.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주식투자성과의 평가 기준은 그랬는데 투자기간 동안 주식시장과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10%의 수익을 올렸으나 종합주가지수가 20%가 올랐다면 좋은 투자 결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됐으니까 적어도 종합주가지수가 20% 올랐으면 나도 20%만큼의 수익은 거둬야지. 이런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죠. 이런 기준으로 주가지수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지수의 상승은 언제 오냐. 이런 건데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이 되면 주가지수가 상승하고요. 활발한 경제활동이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도 주가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통화공급의 확장 이런 게 있어도 돈이 많이 풀려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도 주가지수가 올라가고요. 이자율이 하락할 때도 돈이 많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또 주가지수가 상승합니다. 또 소비가 늘어나도 주가지수는 올라가요. 기업실적이 개선되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해도 뭐 우리나라에서만 꼭 투자하라는 법은 없고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 투자자가 들어오면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견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경제가 아무튼 활성화되고 투자가 늘고 통화량이 또 증대되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리고 미래 전망이라는 것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가지수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아 그런데 불경기적 상황이 왔다. 혹은 그렇게 전망된다. 또는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가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요. 주가지수가 하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럴 때는 주가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제 주가지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코스피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지수를 계산한 게 코스피 지수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대표적인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대기업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가총액 방식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이날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개별 종목 주가의 상장 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한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 한 주당 얼마야? 곱하기 몇 주 발행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기업에 그게 시가총액이겠네. 그러면은 그거를 다 같이 가중평균해가지고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다 한번 어떻게 계산해봐. 다 넣어서 계산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되는 게 시가총액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80년 1월 4일을 100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2000 몇 그럼 20 몇 배 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그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에서도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따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가총액 방식을 따르는데 이거는 96년 7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이날의 주가 지수를 그런데 다만 1000으로 봐요. 1000으로 봐서 산출하는데 지금 코스닥이 몇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지만 한 500, 600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얘도 원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50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시가총액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아씨 옛날에 그러니까 IT기업 막 버블 막 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감안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아 원래 시가총액보다 떨어졌네? 이게 좀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약간 좀 그래. 좀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주자. 이렇게 이제 바꿔서 지금은 예 1000포인트로 해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 600 나오면 그래도 원래 처음 기준이 됐던 시점보다는 좀 덜한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가총액 방식을 요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이 한 800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전에 보면 뭐 760개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건 한 뭐 그 정도 된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그중에서도 상위 200개 예 요런거를 좀 골라내면 어떨까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에서도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지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500개 기업 이런 걸 골라내서 거기를 가지고 가중평균에서 지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우량한 기업들을 좀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코스피 200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대한 이 시장에 상장된 이 주식 중에서도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 유동성 등을 감안해서 선정되는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가요 뭐 이제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은 좀 빼고 왜냐면 저거는 최대 주주는요 이 기업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갖다 쉽게 내다 놓고 팔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정부가 또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거는 막 활성화되어 있는 그 거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이나 자기 주식이나 정부 지분 등을 제외한 유동 주식 지금 막 사고 팔고가 활발할 수 있는 그런 유동 주식만의 시가 총액을 합산해서 코스피 200지수를 계산해 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요. 다른 어떤 투자의 기준이 됩니다. 파생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파생 상품으로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거예요. 펀드 이런 것도 투자 상품으로 이제 간접 투자 대상으로 공부하실 건데 뒤에 가서 다 공부하실 예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투자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이 대상을 하나를 콕 집어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코스피 200지수 같은 걸 많이 활용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TF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부르는 건데 미국의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는 좀 내가 잘 몰라서 못하겠고 그럴 때 미국 주식 시장이 좋은 것 같으니까 미국의 ETF에 투자해야지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S&P 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죠. 그렇게 됩니다. 미국이 망해도 미국의 500대 기업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래서 S&P 500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게 펀드인데요. 펀드인데 여기에 이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수라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미국의 S&P 500지수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200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1990년 1월 3일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KRX 100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우량 종목을 이번에는 좀 섞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좀 사이즈가 많이 작으니까 코스닥은 한 10개만 넣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은 한 90개 넣어가지고 한 100개 종목을 이제 편성해서 KRX 100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얘도 최대의 주주 지분 빼고 자기 주식 빼고 정부 지분 빼고 유동 주식만의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저렇게 다른 투자의 기준점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거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코스닥 스타 지수가 있다가 이번 개편에 이게 이제 갈려나간 겁니다. 근데 코스닥 스타 지수가 없어졌었거든요. 없어진 지 꽤 지났는데 근데 2015년? 뭐 이때부터 이제 없어졌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이제 여기다 넣어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을 이번에 리뉴얼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지수로 바꿨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이고 2015년 7월에 개발했다. 이렇게 돼 있죠. 코스닥 스타 지수를 대체하는데요. 코스닥 시장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대표성 유동성 및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50개 종목. 코스닥의 150개 종목입니다. 우리가 코스피 200지수가 있었다면 코스닥 150지수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다른 투자의 어떤 기초지수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들은 저런 게 있다면 외국지수는요. MSCI 지수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좀 유명한데 전세계 투자기관의 해외 투자 시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이 모건스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회사 중에 모건스탠리 여기에 자회사인 바라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가장 이게 공신력 있는 또 이제 글로벌 주가 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지역지역별로 또 나눠갖고 이렇게 세분화해 놓고 있기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MSCI를 이거 계산할 때 여기에 편입되는 주식이다. 그 종목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엄청 우량기업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MSCI에 편입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 영광이다.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도 모기업이 이제 이런 걸 노리고 있다가 이제 좀 잘 안 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MSCI라고 하는 것에 편입되는 것 자체가 어 이거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업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신흥시장의 경우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작동한다 그랬는데 개별 기업도 있지만 어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게 MSCI 지수에 우리나라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최근에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편입되겠다라고 노력하다가 어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게 발표가 된 게 있어요. 공매도 금지. 근데 그거까지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공매도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국제 표준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 공매도가 특정한 어떤 투자자들 뭐 투자 기관한테만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애주라고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차별이다. 개미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뭐 그랬었던 거라 이번에 아무튼 한시적으로 좀 이걸 좀 멈춰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표준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공매도가요 불필요하게 가격이 막 너무 폭등하거나 할 때 그걸 시켜주는 역할 같은 것들을 공매도가 해요. 그래가지고 공매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허용해줘라라는 게 이제 국제적 표준이긴 합니다. 못 알아들으시면 지나가셔도 돼요. 이건 주식 투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매도가 뭔지 좀 알아들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래 이렇게 또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막 헷갈려하는 개념인데 아무튼 스치듯 지나가셔도 되는데 MSCI랑 좀 연계성이 있어서 그 사례를 한번 소개해봤어요. FTSE 지수도 있습니다. 이건 파이낸셜 타임스와 런던 증권거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 그룹이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유럽에서 사용이 되고요. FTSE100은 영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영국이냐 하필. 유럽에서도 영국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영국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영국이 옛날에 대형제국이었어요. 아세요? 영국이요. 미국을 저 발밑으로 보는 엄청난 세계 중심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금융을 사실은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낸 데가 영국이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영국이 맨 처음에 다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영국의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예전 같지는 못하지만 어쨌건 이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 영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영국이 옛날에 중심국가였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그냥 여담처럼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FTSE 100 지수 같은 게 요런 게 또 있기도 하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럼 뭐가 있냐. 방금 전에 주가지수들을 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을 한번 좀 넘어와 보자. 근데 방금 전에 미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이었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먼저 주식시장 보고 이 주식시장에서 창출된 주가지수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미국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대표적인 시장 제일 큰 시장이 뉴욕증권거래소입니다. 가장 좀 우량 기업들이 거래되는데 우리나라 쿠팡이 엄청나게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막 투자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그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대단하죠? 놀랍죠? 여기 지금 보시면 처음과 달리 지금은 다수의 외국 기업들도 상장돼 있다 그랬잖아요. 쿠팡이 여기에 상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증권거래소 아멕스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뉴욕증권거래소보다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시장이에요. 두 번째 시장이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한 주식을 거래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래도 두 번째 시장이니까 좀 그래도 봉신력은 꽤 있겠죠. 미국인데 자 그리고요 나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주식시장인데 산업기술주를 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71년부터 주로 정보통신과 산업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매매한다. 우리나라 코스닥이 그래서 이거 베낀 거라니까요. 그렇게 이제 오고 있고요. 자 미국의 주식장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주가지수들의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30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성 발표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에 등록된 5천여 개의 주식을 가중평균에서 나스닥 지수를 또 만들고 있고요. S&P500 지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요 우리 신용평가 회사 중에 거기에 이제 피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S&P가 있고요. 무디스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 S&P가 이거 이제 작성 발표하는 게 S&P500 지수입니다. 방금 전에 보니까는 뉴욕 증권거리에서도 있고 미국 증권거리에서 아멕스 시장도 있고 나스닥 시장도 있는데 여기를 뭐 가리지 않고 대표적이라고 여겨지는 500개 기업을 뽑아내가지고 여기에서 지수를 산출한 겁니다. 이게 S&P500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는요 니케이지수 일본의 니케이지수, 홍콩의 항생지수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 대만의 자이치엔지수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게 시험에 아직 출제된 바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익혀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강세장이다 그러면은요 불마켓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는 시장 상황이 매우 좋은 것인데 요에 이제 황소가요 막 이제 돌진할 때 그 모습을 이제 빗대서 불마켓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약세장은요 베어마켓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하락세 약세를 보이고 있을 텐데 곰은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 누른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찍어 누르는 모습에서 이거는 베어마켓 같다 밑으로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부르는 별칭입니다. 참고 자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사람들이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상승할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실적이 좋지가 못하대요. 그리고 또 경제상황이 나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럼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이거 뭐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주식장에서는 주가가 변동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주가가 변동하는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그래요. 부동산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설명을 해요. 주식장도 똑같아요. 주식 거래가 줄어들면 그만큼 어때요?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하겠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장에서 데이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날 샀다 그날 팔고 하루 종일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거 정부가 내버려 두죠? 그날 산 건 그날 못 팔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막잖아요. 왜 안 막을 것 같아요? 주식장은요.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팔 수 있고 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야지 이게 그래야지 주식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이럴테면 약간 투기성이 좀 보이더라도 옆보이더라도 함부로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잖아요. 거래량이 주춤하면 아 주가가 떨어지려나? 이렇게 해서 위축된다니까요. 이런 거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텝 3으로 올게요. 이제 체크 포인트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무리 하죠. 주식과 주식시장 그랬는데요. 주식은 기업이 필요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의 하나다. 이렇게 했고요. 주주를 모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이런 주식이 거래되는 장소였고요. 주식시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었어요. 주식을 매점에 발행해서 주주를 모집하는 게 발행시장이고요. 그 모집된 주주들이 서로 이제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서 지위를 계승하는 것 승계하는 것이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식 유통시장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요. 이렇게 제가 표로 정리해 본 거거든요. 이거 기초이론 들어보셨던 분들은 그때 제가 제시해 드렸던 표예요. 그래서 이제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렇구나. 앞에서 봤던 건데 정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짠 잘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표로 이거는 제가 나눠드리는 교환에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초이론의 교환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가지수로 넘어가 보면 주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지표를 주가지수라고 한다. 그래갖고요. 기준시점이 시가총액분에 비교시점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준시점이면 우리가 코스피지수다 그러면 1980년 1월 4일이 기준시점 시가총액이고 이걸 100으로 놓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곱하기 100 했으니까 얘가 100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교시점 시가총액은 지금 현 시점의 시가총액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0이 없으면 얘 분의 얘 했을 때 이게 1기준이 되는 건데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0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분석을 할 때 자 보세요. 상승했다. 주가지수 상승했다 그러면 기업이 좋아졌구나. 경제활동이 활발하구나. 호경기구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앞으로 전망도 좋구나. 이런 건데 하락했다 이렇게 되면 아 경영실적이 안 좋나? 경제가 좀 불경기인가? 아니면은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류인데요. 주가지수의 종류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KRX100 코스닥 150지수 이런 것들을 봤었고 글로벌의 MSCI FTSE 지수가 있고요.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지수 그리고 S&P500지수 대표적으로 봤죠. 일본의 니케이 홍콩의 항생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대만의 짜이치인 지수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메모를 해두셔도 좋고 아니 메모 안 하셔도 되겠죠. 뭐 이렇게 앞에 쭉 열거되어있는 것들 목차 잘 확인하시면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려면 정리 이렇게 한번 옮겨 적어놓으시고 아니면은 기초특강의 이것도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료에서 발췌하셔서 추가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 지수들을 다 받고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게요. 남은 게 이제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나머지 그 1단원에서 봐야될 이제 잔당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다음 시간에 잘 정리하면 이번 단원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또 정리 잘 되신 거 맞죠? 잘 되셨으리라 믿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1단원 1장 최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